. . . . . . . . . 이츠송 아이 이빠라 정말 잘하네 소리야 나 괜찮아? 울만 맞았어 내가 진짜 웃기게 해줄 것 같아 진짜 웃기게 해줄게 아니 아니야 김현진 김현진 아까 새우 먹었잖아, 새우. 창설이 형이 새우처럼.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시작!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언제 됐는데? 나도 당했어. 5년 지나봐라. 5년 남았어? 이거 뭐야? 이제 막lanßen 찍어보이는 건가요? 반ont이 못먹어? 아. 아름다움! 2년rd. 발라드 같은 거 부르면 웃기지 않나요? 어 글쎄요. 재미없어. 그래, 재미없어. 아니, 그건 뭐야? 뭐야, 갑자기? 놀이공학이? 안 돼지. 알지, 알지, 알지. 말이 되는 소리인데... 아니, 그냥 이거 어때? 아니, 그냥 이거 어때? 별론데? 형, 현식이가 별로래요. 별로래요? 그만 안 돼. 한 명이랑도 별로면... 아니, 식상해. 딴 거 생각해봐. 형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 애도 생각을 해야지.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좋아. 컴백이 됐어. 화이팅! 진지하게 됐어. 네. 네. 네, 현식이요. 네. 꼭 다시 만나 우리를 난 기다릴게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차분하게 설레이네 흘빛 아래서 언제가 나 알 줄 아니까 넌 멋진 남자니까 잠깐만요. 1, 2, 3, 4, yeah. 어느덧 저녁이 12시 50분이 됐어. 내가 50분 전엔 운동을 했지 그래도 내 피부가 다친 탓에 너무 아파. 소금을 절인 것처럼 내 피부도 절여 있어. 너무 아파서 죽겠지만 그래도 난 참아야 해. 이 아픔이 아픔이 가실 때까지 난 아파야 해. 아우 내 피부 내 피부 치료해 줘서 너무 고마워 내 피부 치료해 줘서 너무 고마워 매주 마다 갈게 기다려 기다려봐 제발 기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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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창세면 손 밟아야지. 아 귀여워. 너를 좀 미안하나.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우리가 악어고! 우리가 정장을 지배한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누가 가장 강한가? 제가 제일 강합니다. 12시간만 버텨라. 살아서! 집에 가자. 몸에 각성을 하시고. 제발 창세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아플 수만 있다면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해주세요. 저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오늘의 공연은 이 공연은 이 공연은 이 공연은 이 공연은 이 공연은 이 공연은 찬소변 오면 시간 찬소변 찬소변 검을 여는 시간 뭐라고? 검을 여는 검을 여는 검을 여는 검을 여는 빈다의 형이야 오 오 오 오 모을 전부 다 마케 림 ally 빛날의 심의식이야 하하하 하하하 ㅋㅋㅋㅋ 으흐흫 아흫흫흫 에헤헇 아흐흐흫 아흫흫 흐흫흫 아흫흐흫 아흫 하하하하 창섭이 형 창섭이 형 라이브 중인데 한마디만 해줘 인스타 라이브 중에 안녕 이리 축하 7번왕 짱 2연수 최고 빠이 시작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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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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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 눈물이 많지는 않은데 한 번 터지면은 하루 종일 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구나 언제 울었는데? 저는 그때 울었을 때 같이 있었는데 제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